오늘은 자동차를 타고서 부여 공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찻장 밖으로 풍경을 보고 있는데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고요. 시골마을 풍경이 너무나도 정겹습니다. 오늘은 가을 단풍이 물들 때 방문하면 좋을 산사 세 곳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앞에 3호 식당 보이시죠? 3호 식당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3호 식당은 산채 비빔밥이 너무나도 맛있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11시부터 5시까지만 영업을 하고요. 상가를 따라서 일주문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골목을 다 지나면 문화관광 안내소를 만나게 됩니다. 안내소 뒤편으로 일주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문에는 만수산 무량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부여에 있는 무량사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다는 데서 유래를 했고요. 이곳부터 부처님의 세계인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문에서 300미터를 걸었습니다. 앞에 천황문이 보이고 있는데요. 천황문 주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천황문 바로 옆에 단간지주가 서 있습니다. 단간지주 뒤에는 무량사의 돌담과 돌담 위에는 기와 지붕이 얹혀 있습니다. 그 위로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드러나고 노란색 단풍이 물들어 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산사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천황문을 통과하겠습니다. 천황문을 통과하면은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얇은 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박석을 따라서 무량사 경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나무가 한 구로 서 있고요. 소나무 뒤에는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지금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후에 더 아름답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앞에 석등과 5층 석탑, 그 뒤로 무량사의 중심합당인 극락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극락전에는 서방세계를 주제하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등 앞에는 국화가 있는데요. 가을에는 역시나 국화가 아름답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모서리 부분에 서면 석등과 5층 석탑, 극락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석등이 다른 절에 비해서 작다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석탑과 극락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석등을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5층 석탑을 구경하면서 절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 주변에는 느티나무가 여러 구로 서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노랗게 물든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무량사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잠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전 바로 옆에는 영산전이 있습니다. 영산전에는 보통 석거무니 부처님과 그의 일대일기를 여덮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영산전 바로 앞에는 여러 갈래로 가지 뻗어있는 소나무가 있고요. 영산전 옆에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아직 물들지 않았는데 일주일 후에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면 영산전 기와 지붕과 어우러져서 고존악한 산사의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차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단풍은 30% 정도 물들었고요. 11월, 아 11월이 아니라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11월 4일 토요일에 부여에서 제4회 워킹 패스타인 백제 걷기 축제 열리는 거 아시죠? 걷기 코스는 부수산성 내에 백제 사비시대 때 태자들만이 거닐었던 태자골 숲길이 있습니다. 이곳이 가을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11월 4일에는 가을 단풍이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태자골 숲길과 연계해서 정림사지, 국남지까지 걷게 되는데요. 걷기 편한 길이고 걷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날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걷기 축제는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고요. 현전 접수는 부수산성 근처에 있는 감봉리 유적지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받게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도착지인 국남지에서는 다양한 경품이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에 걸으면서 관광도 챙기시고 다양한 경풍도 받아가시고 아름다운 가을 단풍까지 구경하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로 가기 위해서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날씨가 맑았는데 지금은 조금 흐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지방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서 두 번째 여행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두 번째 여행지까지는 600m를 걸어야 합니다. 목재데크를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목재데크 위에 있는 단풍은 완전히 물들었고 반대편에 있는 단풍은 아직 물들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은 일주일 후에 단풍이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아온 산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에 있는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와 노란 단풍은 지금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경례로 들어서면 해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해탈문은 부리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보통은 해탈문, 부리문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곳은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해탈문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고 있는 문이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앞에 있는 단풍나무는 지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완전히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왕문을 지나오면 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다리는 극락교입니다. 극락교를 건너서 마곡사로 들어가도 좋은데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진행방향 왼쪽, 지장전, 명부전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앞쪽에 있는 정각은 명부전이고요. 명부전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여러 구루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단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단과 기와 지붕이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단풍과 한국의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기와 지붕은 천왕문입니다. 지장전 주변의 단풍은 10월 28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절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곡사는 봄날의 풍경으로 유명한데요. 가을 풍경도 봄날의 풍경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기파과는 가을날의 단풍구경을 마곡사로 꼭 한번 와보십시오. 극락교로 되돌아왔고요. 극락교를 건너서 마곡사 중심법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락교 반대편에는 오래된 고목이 여러 구로 서 있는데요. 노랗게 물든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산 사이의 건물과 어우러져서 고준확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마곡사의 중심법당인 대강보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강보전에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고요. 대강보전 뒤편으로 지와 기분이 하나 보이는데 저곳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강보전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요. 왼쪽은 응진전이고 오른쪽은 백범당입니다. 백범당에는 예전에 백범 김구선생님이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강보전 오른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대웅보전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웅보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2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총으로 되어있고요. 대웅보전 안에는 쌀이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둥을 안고서 돌면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쌀이 기둥을 안고서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웅보전 앞에서 단풍나무와 함께 대강보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에 가을 햇살이 들어서 단풍나무와 함께 대강보전이 빛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세 번째 여행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다 지나가야지만 세 번째 여행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3일에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로수길이 상당히 긴데요. 1.4km입니다. 아마도 다음주에 이곳을 방문하시면 붉은 단풍을 만나기 전에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드라이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공주에 있는 갑사입니다. 앞쪽에 갑사 주차장이 보이고 있고요.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갑사 등산로를 따라서 갑사로 이동하겠습니다. 갑사로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갑사와 관련된 사진과 시가 전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점상들이 있는데 공주가 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군밤을 파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에서 550m, 10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앞에 갑사 탐방 지원센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바로 옆에는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 곧바로 갑사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자연관찰로를 따라서 갑사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천황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황문 주변에는 단풍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단풍은 아직 물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야지만 단풍이 물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갑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아직 물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1km, 저는 17분을 걸어왔습니다. 갑사의 중심법당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뒤쪽으로 단풍이 물들면 5색의 단풍이 배경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이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아쉬움을 두루하고 갑사 후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갑사 후문으로 나오면 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은 주차장 가는 길, 왼쪽은 정상 가는 길이구요. 저는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m 정도를 진행하면 돌단과 기아지붕이 있는 작은 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문 안에 그 유명한 석조약사열에 입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약사열에 불을 보고 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부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상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합니다. 갸름한 얼굴, 가늘게 뜬 두 눈, 그리고 곱게 뻗은 콧마루, 살짝 미스로 띈 입 등 얼굴 표현이 너무나도 단아합니다. 왼쪽 손을 보시면 약함을 들고 있잖아요. 이 약함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사 열에 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손과 코가 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단풍구경을 오셨다가 이곳에서 소원도 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거리로 되돌아와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가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관찰로를 따라서 주차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관찰로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회전을 하기 전에 왼쪽에 탑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탑은 소의 공덕을 비는 공우탑입니다. 소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공우탑을 세웠을까 하고 안내판을 읽어 보았습니다. 갑사가 중창을 할 때 소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갑사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날랐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전설은 봉화청량사 그리고 제천무암사에도 있습니다. 공우탑을 감상하고 자연관찰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적전을 만났습니다. 대적전 앞에는 배롱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8월달에 붉은 배롱나무가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 옆에는 승탑이 있는데요. 이 승탑은 우리나라 보물이라고 합니다. 승탑 밑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자와 연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돌을 어떻게 다루었기에 이렇게 섬세하고 유연하게 조각을 했는지 보면서도 감탄에 감탄을 할 뿐입니다. 자연관찰로는 때묻지 않은 시골길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한적하게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연관찰로가 끝나는 지점에 단풍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아직 물들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후에 단풍이 곱게 물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풍나무 군락지가 끝나면 제가 올라가면서 보았던 갑사 탐방센터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갑사가 무량사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풍이 더 물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곳 단풍은 현재 10% 정도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곳 단풍은 11월 1일에서 11월 8일 사이 때 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부여 공주의 아름다운 산사 3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세 곳의 산사는 가을 단풍이 물들 때 방문하시면 더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가을 단풍과 함께 구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11월 4일 토요일에 부여서 열리는 제4회 워킹 패스타인 백제 걷기 축제 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11월 4일 시간을 내셔서 제4회 워킹 패스타인 백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